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왁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칼과 창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네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강하게 보일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만만해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기념하기 위해 도우를 쌓고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험과 각종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피해가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통과해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걸어오고 있는 역사의 여정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러한 장애물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느냐입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위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참된 예배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